관련 내용 장가혜 기자, 장기자랑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장기자, 일단 바이든이 사퇴하자 어제 민주당에 700억 원의 기부금이 쏟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해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바마는 왜 아직 해리스 지지를 안 하는 겁니까? 우선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측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교체 후보로 별도 정치인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내 개파 이해관계에 초연한 공정한 원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건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경선 때 바이든 후보 출마를 만류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죠.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는데 또 2020년에도 오바마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만류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사퇴 성명을 냈을 때 바이든의 결정과 업적에 대한 찬사는 했지만 타인에 대한 언급은 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군요. 어쨌든 공개 지명을 받은 만큼 바이든 제1순위로는 헤리스 부통령이 일단 유리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각에서 미니 경선이라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현재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선 오늘 들어온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민주당원의 10명 중 8명이 헤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승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미국 CBS 방송이 공평한 여론조사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의 79%가 헤리스 부통령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헤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려면 대의원 한 4천 명가량 중에서 1,900여 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AP통신이 조사를 좀 해봤더니 1,500명의 대의원을 현재까지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현지 시간 24일 화상회의를 열고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절차를 논의를 하는데요. 추대냐 미니 경선이냐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이미 헤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굳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헤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헤리스 이게 구도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겉모습, 피부색만 사실 보더라도 굉장히 대조적인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트럼프 후보가 47% 그리고 헤리스가 45%로 지지율이 집계가 됐습니다. 우선 트럼프와 헤리스는 말씀하셨듯이 인종부터가 다르죠. 트럼프는 백인 남성이고 헤리스는 흑인과 인도계 여성이고요. 트럼프는 1946년생 78세이고 헤리스는 1964년생 60세로 나이차가 상당합니다. 헤리스는 유색 인종이자 여성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의 비주류의 지지를 얻기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검사 출신으로 언변에 능하기도 한데 그런데 또 장점만큼 한계도 좀 명확한데요. 민주당 텃밭이인 캘리포니아에서만 검사와 상원의원을 지내서 러스트벨트에 집중된 경합주에서는 확장성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스트벨트에 백인 남성들이 갖는 태생적인 거부감을 넘어서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헤리스의 러닝메이트는 헤리스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인사여야 한다는 게 중론인데요. 40대 흑인이었던 오바마가 노련함이나 연륜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었고 또 백인 노장인 바이든이 유색 인종, 여성을 끌어안기 위해서 헤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목을 했듯이 헤리스도 경합주의 지지 기반이 있는 백인 남성을 부통령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헤리스가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서 여자 오바마라고도 현재에서는 불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다는데 어떤 인연입니까? 우선 2022년 9월에 윤석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찾은 데 이어서 한국을 방문을 했던 겁니다. 헤리스는 당시 북한에 악랄한 독재 정권이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서 2022년 5월에는 헤리스 부통령의 남편, 그러니까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불리는 더글러스 에모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대표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요. 당시 에모프 변호사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함께 서울 광장시장에서 빈대떡, 김밥 등 유명 먹거리를 맛보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인연도 있었다. 장 기자 잘 들었고요. 저희 우리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하죠.